1시간 후 갑자기야 화장실까지 같이 가는 사이라고 그래? 잘 잤어? 오늘 엄마 1박 2일로 어디 가? 아프랑만 보내야 돼 일로 와 일로다 일로 와 못 보던 잠옷이네요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외출복 말고 잠옷에 힘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목 늘어진 거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후줄근해서 목 늘어진 거? 이런 거? 루다 맘마 먹을래? 맘마 주세요 루다 맘마 먹자 알았지? 네 해야지 네 루다 아침을 먹을 건데 오트밀이고 퓨레 루다 퓨레 요거트에 비벼줘도 되고 퓨레에 비벼줘도 돼요 이렇게 비벼줄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네 해야지 네 자 먹고 있어 안녕 그리고 저는 오트밀과 퓨레를 이렇게 비벼서 루다에게 주는 거예요 아침으로 응 자 이거 먹어봐 태풍 잠자리 태풍 발걸음 귀여운 퓨레 흐흐흑 헥 어? 루다 없어졌네 어디 있지? 딱뚱 여기 있네 퓨레 해외 어? 루다 안보이네? 어디갔지? 여기 있네 이루다 은가했지? 엄청 많이 했지? 안돼 뭐가 안돼? 말하지마? 신규해? 알았어 알았어 자 낱말 카드 놀이 해보자 어휴 자 루다야? 루다? 자 여기 낱말 카드가 있어 강아지 어디 있어? 강아지 그렇지 바로바로 쳤지 이제 그 다음에 코코덱 코코 닭 닭 어디 있어? 닭 그렇지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어디 있어? 그렇지 애플 배 맞아 이거 배지 이거 뭐라고? 배 그렇지 루다 배는 어디 있어? 루다 배는 거기 있어?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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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야 여기도 있어 꿀꿀 꿀꿀이네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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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짝반짝 별 어디 있어? 그렇지 별 별 어떻게 하지? 반짝반짝 그렇지 바나나 어디 있어? 바나나 바나나 맞아 바나나 꿀꿀 꿀꿀 꿀꿀기 우리 꿀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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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어디 있어? 바이올린 바이올린 그렇지 어떻게 연주하지? 옳지 그렇지 숫자 1 어디 있어? 숫자 1 숫자 1 여기서 루다야 루다야 와 아 그렇지 거기 1 있지? 말고 또 어디 또 1 있어 응 그치 그 앞에도 1 있지? 이런 식으로 루다가 꽤 많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제 1등 공시는 김윤형 씨죠 어떻게 교육하셨나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줬지 그 단어들이 나올 때는 그 그림을 꼭 짚어줘야 돼요 동물 소리를 잘 기억하죠? 꿀꿀 그래서 동물 소리를 꼭 같이 내줘야 돼요 아빠 줘 핸드폰 아빠 아빠 줘 엄마 딴소리 하지 말고 아빠 주라고 줘야지 싫어? 응 표정 뭔데? 무슨 소리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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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루다 책 읽고 있었어? 응 그게 뭐야 멍멍이야 멍멍 맞아 나중에 우리 멍멍이 키울까? 루다야 예스 그래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멍멍 멍멍이 보러 가 좀 이따 오후에 멍멍이 보러 가자 손 빼? 루다 자러 들어왔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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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갈 준비하고 나갈 거야 루다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 없어 엄마 내일 와 아빠 아빠는 있을 거야 아니 아빠 싫어? 아빠랑 1박 2일 있을 거야 싫어? 엄마도 같이 있고 싶어?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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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야 야 야 응 휴가 나 자자 응 일어났어? 루다 얼굴 눌렸대요 아빠 아프게 해 루다야 우리 산책 나갈까? 그래 산책 나가자 자 루다 머리부터 한번 묶어보자 아빠 잘 못먹는데 어떡하지? 뭐? 깎아? 생각보다 어렵네 아빠 아빠 루다? 네 해야지 싫어 대답하기 싫어 엄마가 한거랑 엄마가 한거랑 맘에 들어? 옷 입고 나가자 준비하자 신발 신겨줄게 나가려면 신발 신어야하지 됐다 가자 야 좋다 루다야 그치 선글라스 엄청 웃기다 날씨 진짜 좋다 한번 걸어볼까? 안경 벗자 뭐해 언니 오빠들이다 안녕 가자 우리 놀이터 가자 이리와 이리와 타볼래? 타봤지 엄마랑 자 끝났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더 탈거야? 날씨 좋네요 앞에 보고 걸어야지 루다야 오빠 언니 언니 그래 언니 같이 놀아요 너가 애기야 오빠 오빠 인사하고 싶어? 악수하지 악수 고마워 고마워 너 혼자 올라가게 아직 혼자 무리일텐데 오빠 저렇게 돌리는건가 저렇게 훔쳐봐 왜이렇게 오빠를 꽃이 어디있어 오빠 비교해줘 오빠 비교해줘 나와 일로 오빠 좋아 루다야 목말라 커피 사러 가자 빨리와 저쪽 가서 그네 타러 가자 이리와 자 내가 커피 왔습니다 루다 아빠 커피 좀 마실게 이리와 여기로 가자 제발 아이고 한걸음 걷기 힘드네 응 어 맞아 누가 여기다 쓰레기 버렸네 이러면 안되는데 그치 루다야 자 가자 끝 아 여기 꽃이 있어? 그러네 꽃 있네 꽃은 귀신같이 잘 찾아 멍멍 멍멍이 있다 멍멍이 멍멍 아냐아냐 가까이 가면 안돼 멍멍 어 멍멍이지 멍멍이 안녕해 아냐아냐아냐 가면 안돼 인사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강아지 원래 만질 때는 함부로 만지면 안돼 주인분한테 허락 맞고 만지는 거야 아이고야 루다 이거 맘마 먹자 이제 일단 물부터 먹어 자 안 먹어? 맘마 먹을 거야? 예스 루다야 기억나 여기? 여기 루다가 어렸을 때 오빠랑 루다랑 단둘이 나와서 여기서 놀았어 그 조그마하던 루다가 어느새 커가지고 이렇게 걸어 당기면서 자기 의사표현 딱딱 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딱딱 따라하고 응? 하하 맛있어? 누나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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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얘기해야 돼 루다야 예? 루팡님들이 매번에 그랬어 너가 지금은 이렇게 아빠를 따르지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빠를 안 놀거라고 근데 그때 되면 시원섭섭할 것 같아 좀 자율시간이 생기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확 없어지면 뭔가 되게 공허할 것 같아 그래도 저 꽤 머리 잘 묶지 않았나요? 루다 머리? 루다야 아빠 머리 꽤 잘 묶어줬지? 네! 해야지 하나 더 먹을래? 더 먹을 거야? 그래 까 알았어 깟게 안녕 배고펐나 봐요 엄마는 뭐하고 있을까? 네일아트를 하고 소우 엄마를 영등포까지 와서 만났어요 둘 다 자유부인이어서 만났습니다 저는 쇼핑타임을 즐길게요 루다야 뭐해? 나 왔다 왔으면 손발 씻어야 돼 어? 이거 뭐지? 곰돌이 모양 비누 자 얼른 먹으면 안 돼 먹는 것처럼 생겼지만 먹는 거 아니야 자 소우 에이 컴을 컴을 됐다 자 가자 루다야 아빠랑 빨래 개자 자 루다 뭐하고 있니? 빨래 갤려고 하고 있었어? 우와 우와 빨래 많지? 주는 거야? 고마워 또 주는 거야? 고마워 또 주는 거야? 고마워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별 빨래 반짝반짝은 왜? 별이야? 아 여기 별이 있어 진짜로 아이고 루다 이불이지? 방구 꼈어? 루다가 저게 또 찡찡대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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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으면 기대지 마 나와 맛있어? 응 자 이게 새로운 아이템인데 자 머리부터 감길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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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야 아빠 치우는 거 도와줘 싫어? 차로 가자 와 짜자잔 엄마 나가자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아